5, 4, 3, 2, 1 숙보 17일 동안 열전 마친 파리올림픽 폐막 배성재의 중계도 LA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2024년 8월 12일 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파리올림픽 중계를 마치고 복귀했습니다. 봉수화. 첫 곡은 솔비의 먼데이 디스코 드렸고요. 10시랄리 헤드라인 17일 동안 열전 마친 파리올림픽 폐막 배성재의 중계는 LA에서 만나요 였습니다. 파리올림픽을 다들 잘 즐기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가 21개 종목에 144명 소수정의 선수단이 실전했는데도 무려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 그렇죠? 이렇게 획득을 해서 종합순위 8위를 기록했습니다. 기대를 뛰어넘는 성적을 올렸는데 우리 선수단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 낮과 밤이 바뀐 일정이라서 경기 본방으로 보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밤잠 설치면서 우리 선수들을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또 SBS로 봐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LA는 시간대가 더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새벽에서 오전 이렇게 갈 거니까 미리 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이제 선수들도 다음 올림픽, 2028년 LA올림픽을 위해서 다시 훈련장으로 복귀하셨을 거고 저도 이렇게 베텐으로 복귀했습니다. 저 대신 그동안 베텐 스페셜 DJ 자리를 맡아주신 유희관 씨, 이무일 씨, 넉살씨 김풍 씨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랜만에 제가 돌아왔는데 잘못된 남자 정용국 씨는 또 필리핀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없습니다. 전혀 아쉽지 않습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이 고민상담소를 대신할 건데요. 독특한 세계관을 뽐내며 베텐러들과 티키타카가 잘 되는 분, 솔비 씨가 옵니다. 솔비 씨에게 고민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그리고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사연 남겨주세요. 솔비 씨와 함께하는 특집 생방송 코너를 보고 싶은 분들은 지금 땡카오티비, 땡튜브, 엘아웃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고요. 생중계 라이브 채널로 오시면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이 있으니까 일상 문자도 편하게 보내주세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릴 포티 후 남친님, 파리올림픽에 축구가 없어서 아쉬웠지만 다른 종목 중계를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수고 많으셨어요. 예인이랑 지혜 줄 파리의 바게뜨는 구해오셨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하면 되죠. 아무튼 축구가 없어서 아쉬웠지만 다른 종목들이 너무나 선전을 했습니다. 홍재권님, 성재형 중계 잘 봤어요. 출국 직전보다 더 커진 성재형의 육신을 보면서 프랑스 요리 명성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그래서 프랑스 요리 중에 뭐가 제일 맛있던가요? 그리고 몇 킬로 정도 쪘나요? 프랑스 요리를 거의 못 먹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막판에 잠깐 먹긴 했는데 거의 이제 한식 도시락이랑 아침은 거의 식당에 가지도 못했고 너무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살은 좀 찐 것 같아요. 이재우님, 형님 보는 종목보다 목소리가 들려서 내심 반갑긴 했는데 정말 바빴을 것 같아요. 관광은 하셨나요? 거의 아예 못했습니다. 귀국 직전에 차량으로 비오는 날 에펠탑을 잠깐 그 앞에 지나가면서 봤고요. 그 정도였습니다. 0902님, 판텐, 넉텐, 짜텐, 풍텐 다 재밌었는데 배디는 뭐 하나라도 들으신 게 있나 궁금하네요. 당연히 바빠서 못 들었다고 하시겠죠. 그런데 진짜 아예 시간이 없어요. 잠잘 시간밖에 없었기 때문에 잠잘 시간도 모자랐고. 이제 슬슬 보려고 합니다. 저에 대한 뒷담화가 있으면 이제 속가내야죠. 프리 선언이었습니다. 자, 오늘 고민 상담 특집을 함께할 스페셜 게스트가 오셨습니다. 평소에는 백침이와 엉뚱미를 뽐내지만 고민 상담할 때만큼은 현실적인 조언가로 돌변하는 분. 배텐러들을 조근조근 잘 패는 프로 팩폭너. 신곡 먼데이 디스코를 내고 먼데이에 찾아오신 솔비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솔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또 배텐노니까 너무 좋네요. 그런데 진짜 엄청나게 살이 빠지셨네요. 네, 이번에 또 먼데이 디스코 신곡 준비하면서 또 열심히 만들었어요. 대단하십니다. 진짜. 저도 좀 배워야 되는데. 아, 그래요? 다이어트 하시려고요? 네, 좀 많이 쪄가지고. 그때 오셨을 땐 제가 조금 그나마 뺏을 텐데 요즘 다시 커져가지고. 비슷한 것 같은데? 인상이 좀 뚜렷하지 않긴 하죠. 아니에요. 뭐 매력이 있으셔서 괜찮아요. 그렇죠. 김구라 탁지훈을 휘어잡는 여자 솔비씨가 오셨습니다. 저 그래서 좀 떨고 있어요. 아, 뭘 떠세요? 그때도 좀 의도만셨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배성재 담당 일진이라는 별명이 붙으셔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다들 너무 좋았다. 아, 그래요? 게스트들 저를 때리면 때릴수록 저희 청취자들은 좋아하시거든요. 아, 정말요? 특이하시네요. 네, 네. 그래요. 그리고 타이푼 멤버 우재씨랑 마피아에 오시고 올 초에 이시연의 텐에 오셨을 때. 아, 맞아요. 그때 진짜 많이 방황했어요. 그랬나요? 시연님이 엄청 텐션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필 이럴 때 불렀지? 라는 생각. 저희 그 배텐 약간 묘한 청취자들이랑 실시간으로 소통해야 되는 텐션이 있어가지고. 아, 그때 조금 힘드셨다. 네, 네, 네. 아, 그래도 뭔가 의미 있는 방송이었어요. 그랬나요? 네, 네, 네. 배텐 자체가 좋으니까. 그렇죠. 시연 찬디라고 하신 분이 있고. 다이어트 성공하고 싹 변신한 모습으로 신곡 내신 게 먼데이 디스코. 저희가 오늘 첫 곡으로 틀었는데 곡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먼데이 디스코는요. 딱 말 그대로 디스코 음악이고. 좀 70년대 풍의 디스코 음악이랑 좀 지금 현대적인 어떤 사운드랑 믹스해가지고 좀 요즘 스타일의 디스코 음악이지 않나 싶어요. 저도 되게 좋았는데. 아까 첫 곡 듣는데 채팅창에 좋다고. 아, 그래요? 많은 분들이 또 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월요병에 대한 또 그런 스토리가 담겨 있어서 저 월요일에 많이 들으시면 좋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월요팅 곡입니다. 자, 노래 좋던데 솔비 노래였네라고 놀라신 분이 있고. 오, 그래요? 제 노래입니다. 솔비 노래요. 뮤직비디오도 좀 제가 이제 예쁜 모습으로 오랜만에 나와서 보실만 하실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네, 네. 홍보를 왜 이런 데 와서 하시냐고. 컬트쇼 가셔야지.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 컬트쇼 나왔어요. 아, 그랬네요. 네, 네, 네. 다음이군요, 저희가. 네, 네. 근데 솔비 씨도 월요병이 있으세요? 아, 저는 월요병은 없어요. 그렇죠. 보통 직장인들이 많이 겪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때 뭔가 나는 아, 이 일은 정말 하기 싫다. 오늘은 내가 이 하루는 정말 내가 좀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저는,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월요일을 기다리는 스타일이에요. 아, 그래요? 네, 뭔가 이렇게 한 주를 계획 짜는 걸 좋아해가지고. 오히려 조금 토요일? 토요일날 고정 프로그램 하는 게 있는데. 네, 토요일날 그 시간이 오면 좀 쫓기더라고요. 아, 약간 그 일을 또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좀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오히려 토요일날 병이 있으시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 DJ를 하시면 이제 매일매일 생방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매일매일 좀 월요병 같은 느낌이세요? 근데 저는 이 배성재태는 워낙 저한테 약간 최적화되어 있고. 네. 그래가지고 이거 할 때 막 하기 싫다, 힘들다, 막 이렇게 부담감을 느낀 적은 없는데. 네. 오히려 저는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걸 만약에 하루 종일 한다 그러면. 네. 그날은 아침부터 진짜 오늘 어떻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부담스러우시구나. 그러면은 이 라디오 진행하는 건 사실 매일매일 너무 즐거우세요. 그렇죠. 라디오랑 중계하고 뭐 이럴 때는 부담감이 별로 없어요. 예능 가면은 울렁증도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집에 가시면 혹시 좀 부담되는 거 아니에요? 집이요? 왜, 왜? 집이 왜요? 혼자 있어서. 집이 혼자 있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아니지. 채팅창에 솔비가 DJ인가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한 10분 대화하다 보니까 제가 게스트가 돼버렸네요. 제가 요즘에 그 너튜브에서 개인 채널을 또 시방솔비라고 오픈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방솔비가 그 시를 읽어주는 방송인 거죠? 시를 읽어주는 방이기도 하고 시방이라는 말이 또 표준어로 지금이라는 말이거든요. 또 아나운서시니까 또 잘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솔비 뭐 이런 중의적인 표현도 있고 이래서 거기서 요즘에 제가 진행을 시를 게스트를 초대해서 시를 읽어주고 또 마지막에 그분과 토크를 하고 마지막에 시를 지어주는 그런 방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진행에 요즘에 좀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뭐 월요일은 저는 이제 게스트들 중에 진행력이 뛰어난 게스트들이 오시면 그분들한테 그냥 채를 넘겨드리고 저는 그냥 따라가는 스타일이기도 하거든요. 아 그래요? 편안하게 갑니다. 저희 방송은. 나중에 좀 시방솔비 모시고 싶은 분이세요. 아 정말요? 네. 시를 한 번 지어드리고 싶어요. 아 저를 위해서 시를 써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네. 써드리는 거예요. 자작시. 나가겠습니다. 오실 건가요? 그럼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또 그 시낭독이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매력있겠다. 시낭독하는 거. 제가 딴 건 볼 게 없지만 보이스는 그래도 좀 괜찮기 때문에. 네. 하나 남겨드리면 되죠. 여자친구분한테 그 시낭독 이런 거 해주신 적 있으세요? 왜요? 아니요. 없어요? 여자한테 무슨 시를 낭송을 해줘요. 나는 남자친구한테 시낭송해준 적 되게 좋아하던데. 아 정말요? 네. 없으세요? 없어요. 시를 읽어달라고 한 적은 아무도 없었는데. 그냥 뭔가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때 배텐이 이렇게 읽어주면 바로 진짜 연애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저를 보고 시상 떠오르는 어떤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 살짝 있어요. 뭐요 뭐요? 있는데 그건 시방설비에서만 풀 거예요. 쇼핑창에 제육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시방설비와 지방성재라고 하신 분이 있고 혹시 수육 떠올린 거 아니냐. 아니요. 아니죠? 네. 그렇진 않아요. 솔로 뭐 모태솔로 이런 거 떠오르신 거 아니죠? 모태솔로 아니시잖아요. 아니에요. 안 그래도 유병재 씨가 나오셨었어요. 근데 혼자 하는 사랑을 되게 즐겨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짝사랑을? 네. 그러신 편이세요? 아니에요. 저는 당연히 상호작용을 좋아하죠. 같이 사랑하는 걸 좋아하죠. 그럼요. 저도 좀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혼자 하는 사랑을 이렇게 좋아할 수도 있구나. 제 얘기를 저한테 왜 하시는 거죠? 그 얘기를. 아니 그게 아니라 모태솔로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희 이분들한테 하시는 거죠? 아 아닙니다. 이분들은 모쏠이 많아요. 아 정말요? 저희 청취자들은 한 80% 정도가 모쏠이고. 아. 그래서 위로가 많이 될 겁니다. 솔비 씨의 어떤 이야기나 이런 것들. 아 근데 진짜 연애를 정말 일부러 안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베텐은. 아 그러니까 저희 청취자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요. 베텐 베텐. 저요? 네. 청취자를 좀 대표하는 그런 분 아니세요? 아. 아니 저는 이분들은 모쏠들이 좀 있지만 저는 모쏠 아니고. 저는 연애를 즐기죠. 어 지금도. 뭐 지금은 뭐.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파리 혼자 가셨어요? 아니 올림픽이니까 당연히 다 같이 가죠. 아니 왜 일하면서 같이 누구 또 데리고 갈 수도 있잖아요. 저희는 남자 해설자분들이랑만 가고 가가지고 어차피 일하느라고 무슨 눈 돌릴 틈도 없고 약간의 여유가 있으면 거기서 뭔가 이제. 썸이 또 일어날 수 있고. 뭐 이렇게 일을 수도 있지만 정말 일만 하다 옵니다. 프랑스 가면 또 파리에 엄청 이번에 올림픽이라 진짜. 낭만이잖아요. 낭만의 도시죠. 와인과 함께. 비가 오면 비 오는 대로 또 이제 촉촉한 조명. 이게 좋은데 그런 걸 거의 못 봤어요. 정말 좁은 곳에서 일만 하고 바로 자고. 파리에 가면 진짜 너무 연애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렇죠. 진짜 파리를 제대로 한번 나중에 보고 싶네요. 나중에 꼭. 나중에. 이번에 아예 못 봤습니다. 여자친구분하고 꼭 같이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자친구분. 그럼 더 좋죠 진짜.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예전에 온 제보인데. 민수님이 파리 백화점에서 베디 목격했습니다. 명품샵에서 모자 구경하시던데. 네. 그렇죠. 이거는 한번 지나가다가. 아 셀린 땡이라고. 아 셀린 땡. 어 셀린 땡? 셀린 땡은 여성. 아니에요. 그 남자들 모자 중에 C자 들어가는 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디서 선물을 받았는데 그게 거의 똑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이거였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깨달아가지고 다른 모자 이제 제가 모자를 잘 고르는 스타일이라. 네. 그래서 거기서 모자를 좀 받죠. 어 그러니까 본인 거 살려고. 그렇죠. 한국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브랜드가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잘 통하는지. 어 그러면은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선물을 사보신 적도 있으세요? 좀 이게 잘 쓰시는 편이세요? 아니면은 이렇게 나를 위해서만 쓰는 편이세요? 갑자기 궁금해서. 아니 뭐 저는 남을 위해서 많이 쓰죠. 저를 위해서는 사실 투자를 많이 안 하는 편이고. 아 여자친구분 선물을 그럼 많이 사주셨었나 보다. 아 그럼요. 저희 DJ가 바뀐 것 같은데 좀 진행을 해볼까요? 진행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솔비의 텐. 럭키 가이님이. 네. 취조 솔비. 네요. 솔비대검이라고. 자 그러면 솔비씨와 함께하는 특집 솔깃한 상담소에 고민이 소개되는 분들에게는 선물로 비타민 B를 드리겠습니다. 자 솔깃한 상담소 1일 1일 연애사인을 소개하는 코너 소개 코너부터 가겠습니다. 솔비의 연애학 개론. 자 6438님 성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소개팅했던 분과 3번 만나고 여기까지인 것 같다고 말하면서 제가 먼저 마무리했어요. 좀 아쉬워하시는 것 같길래 반드시 다시 연락이 오겠구나 싶었고 연락 오면 다시 관계를 이어가려고 했는데 다른 연락은 없고 땡스타 팔로잉 요청만 왔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자분인지 남자분인지. 네. 우선 팔로잉을 이렇게 팔로우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아 이거는 진짜 저도 궁금하긴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조금 염탐의 느낌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마음에 든 거죠. 우선 소개팅 남자분이. 네네. 아 민지 남자일 것 같은데. 사연을 보낸 분이? 아 남자인데 여자분에게 마무리를 했는데 그분이 팔로우를 했다. 네. 그럴 것 같은 느낌인데. 저는 왠지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여자분인 것 같고. 여성분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남자분이랑 약간 이렇게 하다가 다시 연락 오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팔로잉만 요청 왔다. 저는 팔로우했다는 건 이미 어쨌든 호감을 표현했다는 것 같고. 아 그래요? 조금 상대방이 소심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차였어도 아예 한 번쯤 어 난 그래도 마음에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팔로우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조금 소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근데 이제 팔로잉 요청이라는 게 보통 비공개 계정이면 요청인데 그게 아니면 그냥 팔로우잖아요. 그냥 그냥 피드만 보겠다. 이런 느낌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근데 팔로우를 그렇게 딱 한 게 왜 하필 걸렸지? 그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냥 마파리 달라고? 팔로우 수를 늘리기 위해서? 팔로우 수를 늘리려고? 네. 아 설마. 아 그건 너무. 아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너무 별로다? 네. 그런 것 같진 않고. 근데 이게 만약에 같은 경우라면은 베테는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소개팅을 했는데 세 번 만났는데 마음에 안 들었고 아 나는 좀 그만 만나고 싶어 이랬는데 그 여성분이. 자신감이 없는 거죠.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네. 일단 그냥 팔로우를 해놓고 거기서 약간 뭔가 DM이 생기거나 이랬을 때는 새롭게 거기서부터 출발하려고. 아 그거 좀 와닿는다. 네. 직접 만나가지고 한 두세 번 정도 이제 대면을 했는데 거기서는 내가 뭔가 계기를 못 만든 거예요. 아 그리고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내 피드는 자신이 있는 거야. 아. 그러니까 만났을 때는 내가 못 보여드렸던 매력을 나 내 CNS 통해서 보세요. 라고 해서 끌어당긴 느낌이 있는데요. 아. 내 피드랑 내 삶을 살짝 보면서 호감도를 좀 더 높여봐라. 어. 새롭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보정된 사진이 있고 뭐 그런 걸로. 그렇죠. 아 그랬을 때는 좀 진짜 여성분일 수 있겠다. 그렇군요. 상대가. 채팅창에 배성질을 왜 자꾸 배텐이라고 부르냐고. 네? 배텐. 어. 저를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청취자분들. 아 배텐. 배텐 부르시는 건데. 저를 배텐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네네. 네. 저는 배딘아. 예. 배텐이라고 하니까 무슨 제가 이분들의 어떤. 아 저 배텐인 줄 알았어요. 대표 무슨 세포로 나온 것 같네요. 아 네네네. 어 제가 내 꿈은 배성재 매니저. 왜 배영 보고 자꾸 배텐시라고 해요. 오늘 DJ 솔비씨고 게스트는 배텐씨입니다. 아 네네. 배디배디. 아 배디 맞다. 어 죄송해요. 예. 브레이킹 국가대표 홍텐씨가 생각나네요. 아 난 배텐이 되게 뭔가 이렇게 친숙해서 너무 좋아요. 저도 괜찮아요. 배텐씨도 나쁘지 않네요. 저희 이분들 대변하는 거니까. 네. 배텐씨라고. 이분들의 대변인. 홍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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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브레이킹 종국에 출전하신 분 홍텐. 네. 네. 이름이 홍열씨여가지고. 아. 아 배디라고 부르는 게 좋아요? 배텐이 좋아요? 배디죠 사실은. 아 배디예요? 배가 탱탱해서 배텐씨라고 하신 분이 있고. 네. 그래서 배텐이 나는 그래도 좋아요. 아 알겠습니다. 전 배텐으로 할게요. 오늘 배텐으로 불러주세요. 네네네네. 아니 그러면 이분은 약간 자신감이 없었는데 나의 어떤 피드로 구성된 나의 인생 모습은 그래도 호감을 좀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한 것 같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새롭게 좀 제 생각에는 그거 좀 이렇게 SNS 보시고 사연자분께서 좀 나랑 톤이 맞는지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는 또 포장, 너무 포장된 삶인지. 사실 조금 SNS 보면 조금 나오잖아요. 네네. 그 우리 배텐은 어때요? 너무 보정 많이 한. 우리 배텐은. 제가 진행을 요즘에 시방설비에서 많이 해서. 배텐은 보정을 많이 한 스타일과 보정을 안 하고 진짜 내추럴한 스타일 어떤 게 더 좋아요? 저는 내추럴한 게 좋죠. 내추럴한 거? 네네. 우리 배텐 청취자분들은 어떤 스타일 더 좋아해요? 제가 좀 참고하고 싶어가지고. 청취자분들도 아마 그냥 그 모습을. 왜냐하면 요즘 보정이 너무 세니까. 약간 불쾌한 골짜기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약간 위화감이 확 느껴질 수도 있고. 불쾌한 골짜기 뭐예요? 불쾌한 골짜기 이제 약간 인간을 닮은 어떤 것을 봤을 때 느끼는 그런 느낌. 약간 AI 같은 느낌. 아 너무 이렇게 살짝 조금 이렇게 눈 되게 크고 외계인 같은 느낌. 사람인데 사람 같지 않은 그런 느낌. 묘한 느낌. 그래가지고. 그거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모습. 물론 그것도 보정을 아주 잘할 수도 있지만. 네. 그거보다는. 그래도 좀 컨셉이어도 내추럴한 게 좋다. 그쵸. 왜냐하면 실제로 만났을 때 놀라게 되니까. 어느 정도 실제랑 좀 비슷해야 된다. 네. 그 정도를.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분이 내추럴한 모습을 좀 어필을 하는 분이면 그걸로 좀 매력이 있을 것 같아서. 아니 나는 마팔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마팔은 괜찮을 것 같다. 네. 마팔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분의 액션을 그 다음에 보면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솔비씨의 한마디 연애학개론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연애학개론이요? 네. 연애학개론. 네. 연애학개론은 어쨌든 인연은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네. 너무 뿌리치지 마세요. 정말 솔로보단 연애하는 게 낫잖아요. 그쵸. 저도 이제 마팔을 할까 말까 생각하시는 거면 하는 게 맞다. 한번 마팔 해보시고. 싫으면 저희한테 사연도 안 보내셨을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잘 됐으면 좋겠어요. 두 분이.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해성재의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뭘 해도 잘 풀리는 똑부러지는 종합예술인 솔비씨와 특집 고민상담코너 솔깃한 상담소를 하고 있습니다. 4821님. 배디 추궁하는 인터뷰 스킬을 보니까 시방솔비가 재밌을 것 같아서 구독하고 왔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구독 정말 감사드려요. 시를 읽어주는 방송입니다. 시방은 이제 옛 우리말 또 이제 지금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자꾸 아까부터 이제 시방성재 시방성재라는 분들이 있어서 약간 이 느낌은 뭔가 이때다 싶어서 상스럽게 쓰시는 것 같아서 주의를 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우 왜요. 지금 성재인데. 그렇죠. 네. 괜찮은 말입니다. 저런 시방성재라고 자꾸 하신 분들이 있어서. 아 저런 시방시방. 네. 3452님이 솔비님 너무 웃겨서 시방솔비 구독했습니다. 다들 구독하세요. 네. 어 좋은 말씀 감사드려요. 네. 우리 또 배태님도 조만간 또 시방솔비 또 초대 찾아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보니까 김구라 형님도 나오시고 유명재씨도 나오시고 광희씨도 나오시고. 궤도씨. 아 궤도씨인가요? 제가 잘못 받으셨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이 좀 다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세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아 배태님 들을 때마다 웃기다고 하신 분이 있고. 네. 그 우리 배태니 또. 우리 배태니? 네. 네. 댕댕이 같네요. 아니 좀 뭔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뭐요? 보호해주고 싶은 느낌. 네. 살짝 이렇게 뭔가. 감사합니다. 네. 보호본능을 일으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배쪽이 느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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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의 고민을 만나보고 솔비씨가 조언으로 포장한 팩폭 일침도 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강근주님 성별은 알 수 없고요. 직장 상사분이 며칠 전 근처로 이사 오셔서 같이 출퇴근하자고 하셨습니다. 카풀 제안은 처음인데 기름값을 한 달에 10만 원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편히 저 혼자 다니고 싶어요. 상사의 부탁은 어떻게 거절하면 좋을까요? 하... 카풀. 직장인들에게 약간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게 카풀이거든요. 그렇죠. 어색하니까. 이거는 근데 바로 거절하면 되죠. 아 그래요? 싫어요? 이렇게? 아니요. 저는 애인이 델러를 오기로 했다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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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는 시간은 좀 애인하고 써야 된다고. 네. 그렇게 딱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 방식으로. 네. 남자친구 오기로 했다. 남친이 있는데 제가 커플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맞아요. 이게 직장 상사랑 사실 퇴근길도 같이 한다는 건 그건 너무 힘든 일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건 업무죠. 기름값을 아무리 주신다고 해도. 근데 이제 너무 쏠러 티가 나는 경우 어떻게 할까요? 아 이게 지금 기름값을 한 달에 10만 원 주신다고 하니까 내 차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면 좀 어렵다. 이게 애인이 온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애인을 제가 태워줘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아 애인을 태운다? 제가 여자친구 좀 출퇴근도 시켜주고 있어가지고 태워주고 제가 돌아와야 돼서. 그렇죠. 뭐 그렇게 얘기한다던가 아니면 어 저 제 차에 저기 뭐냐 쓰레기가 많아요. 뭐 이런 식으로 좀. 다른 식으로 좀 거절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빨래들이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빨래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좀 빨래들이 좀 있고 빨래방에 맡겨야 되는 빨래들이 있고 막 이렇다고. 상사님이 진짜 뻔뻔해가지고 아 그 여자친구 출근시켜주는데 난 뒷자리 안 짓게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떡할까요? 아 남자친구 출근하면서? 네. 어 남자친구가 다른 사람 있는 걸 불편해해요. 아 그런 식으로? 네.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로는 알아듣겠죠? 아니면 그냥 진짜 지죽은 듯이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실래요? 음. 그렇게 말하면 정말 오히려 더 부담감이 크겠네요. 정말 한마디도 안 하고 마스크 쓰고 계시면 안 돼요? 그러면 타도 된다고. 그렇죠. 가만히 있을 거면 타시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러면 안 타겠죠. 거의 없는 듯 있어주세요. 짐작으로.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강근주님께 혹은 상사분께의 솔비의 일침. 가만히 있으세요. 이야 이건 진짜 상사에게 꿈에서나 한번 해볼 만한 말인데 그죠? 그렇죠. 상사한테 진짜 폭발해서 욕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나지막히. 진짜 그럼 제 뒷자리에 쥐죽은 듯이 가만히 계세요. 네. 가만히 계세요. 그렇죠. 진짜 애인이 없어도 가만히 있을 거면 태울 수는 있죠. 네. 그러니까 제 차를 타시고 싶으면 마스크에 그다음에 손을 묶어놓고 타세요. 손은 왜 묶어? 그냥 없는 듯이. 없는 것처럼. 손도 묶어놔라. 손도 묶고 창문도 열지 않게. 이야. 지나가던 경찰을 보면 깜짝 놀라겠는데요. 포박을 시켜놓고 간다. 아니 그냥 상상해보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상사를 납치 중입니다. 그래요. 좋은 방법이네요. 그러면 4313님. 남자분입니다. 여친의 친오빠가 안마 의자를 판매하시는데요. 자꾸 저한테 모바일 카달로그를 보냈어요. 받았으니 안내선을 보긴 봤는데 600만 원이 넘는 가격이라 고민입니다. 이건 뭐라고 답장을 하면 좋을까요? 이야. 여친 친오빠 부담스러운 존재잖아요. 네. 그런데 600만 원짜리 안마 의자 카달로그.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주소를 그냥 보내세요. 주소를요? 그리고 감사합니다라고. 아 꽁짜인 줄 알았다? 이거는 사실 뭔가 이게 사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면은 먼저 선수를 쳐야 돼요. 주소를 알려주고. 잘 받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이럴 것까지 없는데. 감사해요. 제가 진짜 이거를 이렇게 진짜 잘 써보고 이 리뷰를 잘 해드릴게요. 이렇게 아예 선수 쳐서 먼저. 괜찮은 방법이네요. 그런데 상대방이 계좌번호를 보내요. 계좌번호요? 일단 안마 의자 보내고 그다음에 후불로 계좌번호를 보내요. 잘못 보낸 것 같아요. 형님에게. 네. 이게 딱 캡처해서 보내야죠. 잘못 온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여친에게는 혹시 일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친에게는 좀 여친에게도 이제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보내야죠. 형님이 오빠가 지금 나한테 안마 의자를 선물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나한테 자꾸 안내서를 보내준다. 너무 고마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런 건 받으면 안 되는데 오빠가 또 나한테 이제 몰래 선물하려고 그러셔가지고 내가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이거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상의하듯이. 고단스네요. 그렇죠? 살짝 이렇게 모르는 척하면서 뭔가 불편하지 않게끔. 여친이 오빠 그냥 하나 사줘 이러면 어떡해요? 사줄까 그럼? 나한테 지금 사달라는 거예요? 우리 오빠가 좀 철이 없어서 그러는데 하나 그냥 질러 이러면 어떡해요. 한 편이에요. 오빠랑 동생이랑. 그래요? 그럼 조금 뭔가 이게 느낌이 와. 조금 불순한 느낌이 와. 예를 들어서 좀 장사하는 것 같다. 둘이 나한테. 나는 근데 사실 살 거면 이 브랜드보다 이 브랜드가 더 좋아.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를 정확하게 말해. 경쟁사 브랜드를 생각하면서. 나는 근데 안마의자가 필요하긴 했는데 저거 살려고. 그거 그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조금 영업이 약한데? 뭘 더 줘야 돼요? 영업을 잘하려면. 영업을 하려면 조금 더 나한테 어필해야죠. 그리고 내가 경험을 해봐야지 알지. 내가 먼저 좀 써봐야지. 이렇게 해서 그냥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야 역시 탈압박 능력과 이 기싸움이 대단합니다. 이건 정말 불편한 상황이죠. 그렇죠. 근데 이럴 때는 뭔가 불편하지 않게끔 더 먼저 이렇게 치고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얼떨결에 진짜 결제하고 있어요. 얽혀서 그냥 끌려가니까. 끌려가면 안 된다. 언제 남이 될지 모르는 사이니까. 그 얘기하니까 또 좀 마음이 안 좋네요. 자 그러면 4313님께 솔비의 일침.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카드 잘 갖고 계세요. 이게 돈 문제로 엮이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그리고 한 번 이렇게 해주기 시작하면 계속 다른 거 또 오네요. 그러니까 이 오빠라는 분이 안마의자를 지금 팔고 계시면 나중에는 또 뭘 파실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럴 때 여자친구 분의 그러니까 남자친구 그러니까 내 애인의 행동 잘 보셔야 돼요. 왜요? 한 통 속인지. 그런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이거는 길게 연애하거나 결혼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그럼 확 드러날 수가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 또 솔로 남들한테는 되게 굉장히 팁이죠. 아 좋은 조언이네요. 진짜. 여친한테 혹해가지고 알고 보니 한패요. 아 그러니깐요. 오빠가 나한테 그냥 한 번 보냈길래 이거는 여친 모르게 그냥 내가 그냥 해결해 주는 게 낫나? 막 이렇게 혼자 전전긍긍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친의 승인 하에 보낸 거예요. 나 네 애인한테 이거 보내도 되지? 알았어 그냥 하나만 보내. 뭐 이런 식으로. 그거 사주라고 할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안 되죠. 적은 내부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4982님 남자분입니다. 못 쏘린 친구가 너무 외로웠는지 안 하던 짓을 시작했어요. 이성에게 연락 오는 연애운 주파수 이런 영상을 땡튜브에서 찾아 듣고 있더라고요. 연락이 올 거라고 믿는 건 아니고 그냥 백색소음처럼 틀어두는 거라고 변명하던데 보고 있자니 짠해요. 친구한테 한마디 뭐라고 해주면 좋을까요? 그런 주파수가 있나요? 이게 있어요. 그 너튜브 보면 이거 치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주파수를 보고 있으면 진짜 연락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겠네요. 옛날에 공부 잘하게 뇌파를 바꿔준다는 눈에다가 쓰고 소리 듣는 거 있었거든요. 엠땡스땡. 공부를 정말 잘하게 되나요? 저도 써봤는데 그렇게 성적 상승이 된 건 모르겠고 그냥 잠을 잘 잤어요. 그게 잠이 잘 오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잠 오게 하는 그런 건가? 약간 사람을 릴렉스 시켜주는 것 같긴 한데. 근데 공부는 릴렉스 하면 더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공부가 그렇게 잘 안 됐던 것 같은데. 공부 잘하셨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겁나 잠을 잘 잤는데. 네. 이렇게 이성에게 연락 오는 연애 운 주파수잖아요. 제가 진짜 예전에 저도 굉장히 궁금해서 연애 이런 게 궁금해서 저는 타로를 그렇게 봤어요. 타로? 이 너튜브로 해주는 타로. 근데 그걸 보면 개인적으로 내가 날짜나 이런 걸 얘기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타로를 보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카드 중에 모두가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다 똑같은 거잖아요. 카드를 보면. 그러니까 그거를 듣고 있으면 근데 그게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친구가 또 뭔가 그만큼 간절함이 있으니까 저는 굳이 말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뭐 그런 거 듣는다고 해서 해로운 건 아니니까. 그렇죠. 차라리 막 딸은 정말 정말 망나니처럼 막 행동하는 것보다 이게 나을 수도 있죠. 너무 외로워가지고 막 괜히 진짜 이상한 여자 만나서 막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더 날 수도 있죠. 그렇죠. 어디 가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요. 이게 보기에 짠해 보이긴 해도. 건전하니까. 그렇죠. 남한테 해코지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연애 운 주파수 이거 궁금하긴 하네요. 제가 보기에는 베텐러들 오늘 이거 듣고 조회수 많이 올릴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저는 차라리 그러면 시방솔비를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방솔비도 보다 보면 연애 운이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좀 화가 많이 올라갈 거예요. 아 오히려 화가 나요? 아니요. 왜왜왜. 아니 그냥 좀 구라 오빠가 이번 편에 나왔는데 오빠가 좀 많이 뭐라고 하고 갔어요. 아 그래요? 뭔가 시를 읽어주는 방송하면 힐링되고 편안해지고. 내가 여기서 배울 것도 있을 것 같고 이럴 것 같은데. 아 그 교양을 좀 찾고 있긴 한데 교양 방송이긴 한데 사실 교양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아 취지대로 안 됐구나. 아 그래도 저는 교양을 찾고 있어요. 유지하고. 네 맞아요. 그 시를 잘 아시니까 연애할 때 연인에게 읽어주면 좋을 만한 시 이런 것도 있습니까? 아 연애할 때요? 네. 어 그쵸. 제가 제 전화기에 있는데 소독 중이에요. 소독기가 있더라고요. 저 SBS에 그 전화기 소독하는 기계가 있어요. 엄청 좋더라고요. 제가 좀 잠깐 또 소독을 하고 있어서. 네. 소독하는데 넣어두고. 아 그래요? 지금 소독해야 됩니다. 이거 균이 많이 묻거든요. 스폰에. 어우 저 진짜 굉장히 저 기계 욕심나요. 아 그렇구나. 근데 제가 찾아서 우리 베텐 제작진분들한테 보내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연애하기 위해서 좋은 시. 어 네. 연애할 때. 연애할 때 연인에게 읽어주면 좋은 시. 혹은 내가 솔로지만 뭔가 어필할 때 약간 읽거나 읽어주면 좋은 시. 아 너무 좋죠. 그런 거 또 시방설비에서 제가 또 준비해놓겠습니다. 네. 시방 소독 중입니다. 네. 틀린 말 아니죠? 네. 맞습니다. 자 저희 또 메인 작가가 모쏠이어가지고 그런 것도 필요해요. 아 진짜요? 네. 메인 작가님도 모쏠이세요? 네. 어떻게 이렇게 모... 이게 다... 전 아니에요. 아 맞다 맞다 아니죠. 저희 청취자분들이랑 메인 작가가 통합니다. 아 근데 난 진짜 모쏠로 사는 느낌이 뭘지 진짜 궁금해요. 내가 그렇게 살아보질 않아가지고. 그니까 그 느낌이 진짜 궁금해요. 아 그렇죠. 나중에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다음 생에 느낄 수 있죠? 아니 그렇죠. 다음 생에 느낄 수 있는데 이제 대화를 많이 하다보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아 작가님이요? 네. 나중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자리를 비웠는데. 네. 솔비님께서 솔비의 텐을 진행해 주신다. 아. 이러면은 딱 소통하다 보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저는 제가 연애하게 만들 것 같아요. 저는 주변의 모쏠을 좀 잘 못 봐요. 아 그래요? 연결도 시켜주고 막 조언도 해주고. 아 그럼요. 오 좋다. 제가 연애 상담도 해주고. 오 좋다. 그리고 무조건 플러팅이 중요하거든요.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이렇게 딱 엔돌핀이 돌 때가 어쨌든 플러팅 할 때. 그리고 나도 그런 식으로 추파를 주고 받고 그 느낌 얼마나 좋아요. 추파. 아 저도 옛날 사람이니까. 아 그렇죠. 오 괜찮네. 플러팅하는 느낌을 정말. 그리고 그 연애할 때 올라오는 그 감정. 그게 얼마나 좋은데요. 아 그렇죠. 시를 많이 읽으시면 좀 감정이 더 올 수도 있어요. 그게 더 올라올 수 있다. 맞아요. 여기 시방설비. 우리 베텐도 시집 좋아하세요? 지금 평소에 어떤 책을 읽으세요? 지금 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저참. 깜짝 놀랐네요. 저는 시를 이제 학창시절에나 좀 읽었지. 나중에는 제대로 읽지 않았죠. 연애. 그런데 저는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었기 때문에. 거기에 시편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그렇죠. 성경에 있죠. 시편의 시들이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많이 좀 음미했었고. 요즘은 시는 제가 잘 못 읽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딱 읽으시면 그때 이제 내가 느끼지 않았던 좀 잠들어있던 감성들이 이렇게 모락모락 피워보면서. 그렇죠. 아 나도 이런 거 느끼고 싶다. 맞아요. 사람이 여유가 없어지니까 시라는 건 약간 음미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어야. 그 시 사이사이에 행간의 느낌이랑 그런 걸 좀 느끼면서 넘어가야 되는데. 맞아요. 사람이 바쁘고 압박감이 느껴지면. 왜 압박감이 있으세요? 일이 좀 많고 내일 또 읽어야 되고 적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일이 그냥 너무 좋으신 거죠. 사실 좋기도 한데 좀 이제 치는 느낌이 있을 때. 좀 이렇게 막 열심히 벌어야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그냥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막상 하면 또 싫지 않은데 좋은데. 이제 약간 쉴 틈이 필요하다. 이 정도고. 이미 솔텐이 시작됐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배텐을 모시고 한번 토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자꾸 핸들을 넘겨드리네요. 네네네.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사연. 익명안님께서 보내신 건데요. 남자분입니다. 연애를 잘 아는 것처럼 구는 친구가 있어서 자주 연애 상담을 했는데요. 알고 보니 그 친구가 모쏠이었습니다. 배신감도 느껴지고요. 이래라 저래라 왜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저한테 충고하고 구박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자존심 상하는데 이런 제가 이상한가요? 이 친구한테 왜 그랬냐고 따지면 제 꼴만 우스운 건가요? 근데 모쏠리라고 이렇게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상상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본 거를 그냥 상상하기 때문에 어쩌면 더 교과서적일 수도 있어요. 이론적이고. 이론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하는 말들이 어쩌면 더 정답일 수도 있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이 오히려 틀릴 때가 많아요. 경험으로만 뭔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럴 거야. 이럴 거야 라고 하면 오히려 틀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 기준이고 약간 내 스타일대로 사람들한테 조언을 하게 되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좀 더 편향되게 느낄 수도 있고 이게 입장마다 다른데 모쏠들은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으로 배운 것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켜본 연애들. 그러다 보면 종합적으로 오히려 균형이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책들을 많이 보거나 드라마를 많이 보고 이게 좀 정석적인 것들을 알고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경험을 상상하는 거니까 그 상상하는 걸로 얼마나 또 많은 것들이 나오겠어요. 상상이면 또 이상적인 것들도 많이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베텐러들 저희 모쏠들이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균형 잡힌 연애관을 갖고 있을 수 있겠네요. 맞아요. 역설적으로. 제가 좀 더 배워야 돼요. 경험은 없어도 균형은 잡혀있을 수 있다. 맞아요. 저는 오히려 제가 저는 이거거든요. 누군가한테 딱 얘기했는데 어 이 말이 맞아. 분명히 얘는 나한테 넘어올 거야. 그랬는데 어 왜 반응이 없지? 이런 순간 갑자기 막 혼란스러워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베텐러들 저희 청취자들 대부분은 모쏠리지만 0인 거예요. 그러니까 0만큼 균형 잡힌 숫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이너스로도 안 가고 플러스로도 안 가고. 네. 그 1부터 10까지라고 하면 우리 베텐은 몇이에요? 저요? 네. 우리 베텐 너무 적은 안 되네요. 1에서 10 뭐 그러니까 연애의 경험치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 아까 0이라고 표현하셨으니까. 균형. 균형에 있어서는 몇인 것 같아요? 저는 한 5 정도. 아 5 정도. 아 그래도 어느 정도. 저도 어느 정도 제 경험으로 인해서 좀 편향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100으로 안 가고 저는 0의 균형 이상적인 것에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아 5 정도? 네. 5 정도. 그래도 균형이 좀 있으시네요. 그렇죠. 솔비 씨는 균형이? 저는 솔직히 저는 한 7 정도? 7 정도. 저는 제가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해가지고. 이게 이제 초기에는 막 10, 20 이랬다가 내려오고 그러나요? 아니면 사람마다 진짜 막 이렇게 달라지나요? 저는 10을 기준으로 했어요. 만점을. 만점을 기준으로. 만점이 10이에요. 10인데 이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막 등락을 거듭하나요? 아니면 예전에는 10이었는데 요즘은 다시 조금씩 내려오는 7인가요? 아 조금 살쪘을 때는 조금 많이 내려왔었다가. 그거랑 관련이 있어요? 아 그것도 좀 관련이 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래도 저는 대부분 5는 넘겼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이게 진짜 솔비 씨 얘기를 듣다 보면 배울 게 많아요. 진짜. 아 그래요? 네. 지금 다들 채팅창도 많이 배운다고. 아 그래요? 자존감 이슈. 모쏠 힐링 방송이다. 아 그래요? 너무 좋다. 현명하니까 진짜. 네. 저는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나는 누군가한테 고백을 해도 차여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니까 괜찮아라고 그래도 고백하는 게 나아. 이게 이 마인드여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잠깐만. 이분께 그러면 일침 한 번 마지막으로. 네. 익명하님께. 솔비의 일침. 그래도 모쏠이어도 이 친구가 갖고 있는 가치관을 믿으세요. 시방 많이 배웁니다. 자 그러면 광고 듣겠습니다. 배성재텐 오늘은 솔비 씨와 함께 솔깃한 상담소를 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너무 시간이 빨리 가가지고. 그리고 우리 베텐러들이 정말 댓글을 재밌게 달아주셔서 정말 시방 행복합니다. 시방 유익하다라고 하신 분 있고. 이지연 님이 솔비 님 라디오 진행해달라고 하셨고.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앞으로도. 기다리고. 휴가 가실 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요. 제가 스페셜 DJ로 도와드릴게요.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힐링했습니다. 네. 저도 파리에서 이제 목소리로만 이렇게 듣다가 직접 뵈니까 엄청 더 신기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먼데이 디스코 이제 활동하시느라고 굉장히 바쁘실 텐데. 네. 진짜 대박나가지고 올여름 계속 큰 사랑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여러분들 먼데이 디스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시방 돌비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꼭 연애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8월 12일 월요일 배성제 10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용國 합정 수 있습니다.